김윤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윤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부동산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2차 감옥이죠. 2차 감옥 중에서 16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파트로서 부동산공시법과 아주 공합을 이뤄지는 그런 2차 감옥의 세금입니다.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정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세금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었죠. 바로 재산세라는 세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자본이득이 생기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서 취득세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취득세는 우리 시험에서는 한 두 문항에서 한 3문항까지도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라는 개념부터 잠깐 여러분들 보면 취득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이 주체가 돼서 토지라든가 건물 등의 부동산 등의 그런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 때 그렇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입니까? 그렇죠.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를 우리가 취득세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득세를 우리가 해당 구청에나 시청에다가 갖다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서 관리하는 특광도세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특광도세라고 표현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취득세는 여러분들 누가 납세 무죄가 되느냐? 일단 납세 무죄는 취득행위별로 납세 무죄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취득하는 그 순간 지배권이 발생이 되니까 낸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그러면 취득행위가 있죠.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다든가 그러면 무슨 취득이었죠? 그렇죠. 원시 취득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매매라든가 징여라든가 상속처럼 승계를 받으면 승계 취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시도 승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득인 것처럼 보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는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했었죠. 지목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과점주주가 주식 등을 매입한다든가 등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득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때 원시하고 승계 취득 같은 경우에는 대신 우리가 뭡니까?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어떤 대금 지급 등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추정해서 사실상 그런 취득이 된다면 그 사람이 납세호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자하고 그게 간주 취득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 거기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이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시면 좀 눈여겨볼 게 우리가 3번 지문에 보시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납세호자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물론 명의는 주택조합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납세호 묻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있죠. 5번 지문에 보시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시설물을 가설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은행이 이 건물에다가 금고 같은 걸 설치합니다. 그럼 이 금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인데 물론 가설은 은행이 했지만 이 건물주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니까 이때는 납세호무자가 은행이 아니라 건물주가 된다. 그런데 이 건물주라는 개념을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주요구조부, 다른 말로는 주체구조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호무자가 된다라는 생소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생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은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성.